대국민 알코올 문제 개선 프로젝트 알코올지옥 알코올지옥 합숙소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첫 번째 규칙 술은 절대 안 됩니다 탈락자를 가릴 수 있는 미션이 여러분에게 제시됩니다 아휴 힘들어 벌써 진짜 아 형 실시간이 없어요 촬영 다 되었죠 왜 이렇게 또 좋아져왔어? 아 그렇게 착하게 해서 대결을 어떻게 하겠어 마이너측을 준비하고 있어 알코올지옥 첫 번째 탈락자는